여러분은 롯데스 해주세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꼬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롯데 근처입니다 여기 롯데의 시티죠? 롯데 백화점 롯데 호텔 롯데월드 아! 그녀의 이름이 뭐였지?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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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 롯데? 롯데 비단 롯데 비단 롯데 비단 롯데 비단 제가 자꾸 롯데를 오는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가 롯데 회사에 사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티비에서 본 적이 있대요 저희들이 고항 타볼 곳은 호포야 진짜요? 진짜요? 웃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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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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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호텔 롯데 호텔 에! 롯데 호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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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에는 아직 손을 붙여있어 그 때에는 많이 고민했었는데 프로젝트는 누구에게 반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반지가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의 전소를 보러 왔습니다 진짜 좋은데 정말 좋은데 팬인데? 너 왜 이렇게 낫지 않았잖아 맞아 에이! 자기야! 뭔가 엘로이 뭔가 엘로이? 좀 엘로이긴 하네 다들 마스크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네 아 진짜? 애매하기도 하다 오늘 출연하니까 오늘 출연하니까 한국의 독초가 뉴스보다 다들 싫어 맞아 맞아 근데 그거는 맞아 이렇게 해야지 아, 봐봐 오로라가 있어 와 미미가 핸잘해 귀찮아 매차 따끈 매차 꼬아 매차 꼬아 여기? 너무 무섭다던데 혹은 아태씨가 지금 비슷해요 이제 자동이야 여기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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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프로포즈의 생각에 있는 곳이 아니, 이곳은 미세먼지 와인 선택청 솔직히 제가 와인의 맛을 정말 몰라요 여러 가지 마실거에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2021년에 감사합니다 2000년에 네 네 네 좋은 물의 맛 보세요 보세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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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왕이 와인 와인 자기가 혀가 한국의 첫번째 저는 오늘의 프렌치입니다 본격적인 프렌치를 여기에서 즐길 수 있네요 다음은 어떻게 되었나요? 2000년... 아 2000년... 진짜 2000년? 새벽의 시대 평가에 있었어요? 어른이 됐다 우리 어른이 됐고 우리 사랑도 어른이 됐다 우리 사랑도 그렇군요 우리 사랑도 Anteri이 됐어요 우리 사랑도 어른이 됐어요 그가 평가에 일상에서 우리는 한국의 소만들과 일 Hadi 정말 평가에 들었던거예요 나는 그냥 평가에 넣는데 우리 사랑은 한국의 소만들에게 그렇군요 우리가 많은 한국의 소만들에게 내가 오늘에 왔으면 아주머니가 없어서 진짜 오~~ 유용한 후부 이건 너무 많이 먹어야 돼 오~~ 멋있어? 와~~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나 모르겠어? 좀...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고치비로는 너무 맛있어 응! 오골게로 만든 케이비아 소스와 함께하는 오골게? 오골게 그게 뭐? 토리의 이름 오~~~ 근데 이게 뭐지? 치즈볼 아니야? 리뷰 이벤트 치즈볼? 바로하리 뭐? 어? 어? 아 이거 삶은 계란이네 어때요? 삶은 계란 먹으면 그냥 삶은 계란 맛있지 맛있지 아침밥 프랑스 소스에 쇼롱 소스입니다 맛있겠다 무사기 무사기 음 맛있어 이런 그라스는 집에 가면 절대 사용하지 않아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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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한거 맛있어 갑자기 동그로리의 사 그 후쿠야의 전장처럼 약간 양아치 내가 말했을 것 같아 중국인 버피아 아 행복하다 잡사태 행복한거 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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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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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프리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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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 같이 우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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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바로 지금 도뇽이 되었다 그 흥기 흥 퐁퐁 퐁퐁 이게 뭐예요? 맛있어? 여기는 어디가 찍어요? 롯데 호텔 몰이었나? 몰에 있는 카페인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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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레이드가 있었다 하하하하하 뒤도 보여야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거리도 이렇게 한국적으로 꾸며놨는데 카페도 이렇게 한국적으로 꾸며놨는데 있어서 왔습니다 청포도 에이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청포도 에이드는 너무 많이 해야 되고 프리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맛있구나 찾을까? 우시로 내 전국이다 진짜? 잘했네 우와 아! 잠시만요 지금 결혼식 준비 중이라서 昨日 일본의 친구들과 라인하였어요 한국인들은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만들고 한국인들은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요 아 왜요? AV의 판매도 같은 것 같은 것 전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후에 위험한 후에 아이고 한국인들은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국... 정국... 아... 아... 정적... 정... 아... 처음에 이 노래 듣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기억나요 뭐? 처음에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언제쯤 전작자에게 주실까요? 오늘 노래 이야기 하죠 오늘 노래가 좋아하는 노래일까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두개? 다시 한개에게 주실까요? 아들이랑 오지 마시는 노래니까 듣고싶어요? 여러분은... 가스해보세요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그리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웃지 마세요 웃지 말라니까 웃지 마세요 일단 눈을 감아주세요 빨리 눈 감아봐 눈을 감고 오늘은 우리가 만난지 2천일이네요 큐닉이 이런 칸가이가 되었어요 그리코가 왔대시를 허락해준 니셈번지에 노히 그런 칸가이가 됐대 이렇게 편지를 레코딩하기로 했습니다 눈 뜨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다시 눈 감으세요 2017년에 저는 쿠리코하고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쿠리코랑 있으면 너무 웃겨서 행복했고 저보다 더 웃기려고 하는 쿠리코의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게 니셈리치가 타타잖아요? 근데 이마무 그 이유가 똑같아요 2023년에 저는 쿠리코랑 있는게 너무 웃겨서 행복하고 저보다 더 웃기려고 하는 쿠리코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또 와따시가 웃음로 낙하대 쿠리코를 더 사랑하게 됐다 되요 쿠리코니뭐 와따시가 곤나니 시험하세를 아기를 잇더니 나니타인데스요 자 지금 눈을 감고 있죠 쿠리코 그러면 이제 아 해볼까요? 아 아이고 양치실 참 잘했네요 어금니를 보니까 남편한테 더 착하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니셈리치동안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표현도 잘 못하고 짜증도 많이 냈지만 뭐 이치만 되세요? 뭐 이치만 되세요? 진짜 왜 아니요 하고있어 하고있어 이치만 되세요? 하고있어요 아니 뭐 와따지 아니야? 아니 말도 아래 꿈을 잃고 진생이 지을 때 고민하던 와따시가 익히덼를 이유를 아인이 바꿔줘서 고마워요 쿠리코 저는 아인은 쿠리코였고 앞으로도 쿠리코예요 쿠리코가 익히덼를 이유가 와따시이 아인이 될 수 있도록 와따시도 노력할게요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군나무 교과서 같은 말은 시타코다인데스 근데 뭐 죽을 때까지 토나리 대화타시가 웃겨줄게요 쿠리코는 제 옆에서 쏟쏟쏟 웃기만 해주세요 쏟쏟쏟쏟 2023년 3월 20일 새벽 3시 32분 배고픈데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참고 자는 쿠리코 옆에서 김경식 왜요? 맞다 그래서 망했어 운명이 그래 왔다 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그렇구나 나 것도 못하잖아 진짜 왔는데 안 끝난 거야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 언제쯤 왔어요? 몰라 제가 자기가 가까이서 말하는지 잠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처음인데 이렇게 망한 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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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연출할 때 오픈했으면 세상이 바뀌고 그녀는 그녀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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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자인 예쁘다 오 예쁘다 저희는 국사의 부부 그래서 이런 청첩장도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한테 너무 딱 맞지 않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직접 만들어낼?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차이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청첩장에 사진을 넣을 것 같아요 오 이것이 이쁘네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이로운 것들은 차이로운 것들 이런 사진이 정말 아름다워요 네 지금 수줌의 도지마리 그래서 지금 지금 차이로운 것들은 차이로운 것들은 정말 걱정하고 그 후에 5분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전히 문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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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뭐 왜 봄 Save 동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소 소 소 너무 귀엽죠? 소 소 무서워